미우라 아야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빙점이라는 아주 귀한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심한 폐계력이 걸린 거예요. 심한 폐계력 속에서 병으로 사투하는 가운데 미우라 미치오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병이 났고 나니까 자신의 폐계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주고 사랑을 해준 그 남자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어찌 내가 병이 걸렸는데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고마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기다려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남편에게 신경질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남편을 미워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 익숙함에 차 있습니다. 은혜에 무뎌진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익숙함, 무뎌짐입니다. 분명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분명히 많은 사랑을 가졌는데도 그 사랑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고 무뎌진 마음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한 익숙함을 두려워하여서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난 날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지켜주셨는지 그 사랑의 은택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계속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내면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계속하여 촉구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삶의 인격의 모든 것으로 여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신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향하여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맥주 감사제를 보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에 무감각하여서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뎌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정의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우리들을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회복했을 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의 은혜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내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회복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부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작은 일을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사하다. 감사해. 인상을 오만상 인상을 쓰면서 감사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얼굴로 해요? 자 그 얼굴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그 모습입니다. 네. 보세요. 감사는요. 표정이 말을 해야 돼요.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나의 표정이 나의 언어가 나의 인사하는 방법이 감사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감사가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또 살아 스스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옆 사람도 기뻐하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옆 사람도 기뻐하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왠지 만나기 싫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감사이다.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 날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어준 모든 사랑을 잊지 말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할 때까지는 그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축복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감사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감사가 샘솟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많은 호의와 배례를 경험합니다. 아 저 사람 내게 참 호의적이고 내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받는 사랑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오만한 마음을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지난번에는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왜 내게는 지금은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고 오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익숙함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왔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앉았을 때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익숙해지면서 오만해지는 거예요. 익숙하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익숙하시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익숙함을 또 무뎌진 감각을 가지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과 호의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죄사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데 오늘 다윗도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열거하며 말하기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사하시다는 말은 과거에 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사하시고 현재도 사하시고 미래의 내 모든 죄도 사하셨다라는 의미로 사하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안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익숙해질 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면서 바세보와 동치많은 일로 또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역에 보냄으로 그를 죽게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일로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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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 출발을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너의 죄가 주온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온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될 것이다 너의 죄가 주온같이 불굴지라도 휘게 될 것이고 양털처럼 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심으로 말미암아 오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죄사함의 효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3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도 있겠죠. 정신적인 병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병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또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자신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고치시고라는 이 라파라는 단어는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그 하나님이 파멸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속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를 파멸해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큰데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네, 그러면서 웃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인생을 쓴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던 이 다윗이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다윗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감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환자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병원문을 나섰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야! 내가 이제 건강을 회복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 못 가더란 말이에요. 왜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은혜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것이 뭘까? 뭘 얻어먹을까? 뭘 캐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 인생이 복되고 축복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왜 내게는 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소원은 소원인데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감사가 없으면 그 좋은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 넘어져도 감사 자 한번 제가 앞에 말하면 여러분 감사만 해보세요. 넘어져도 감사 박자 좀 잘 맞추시고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사업이 안 돼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낙심된 일이 있어도 감사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에 너무 익숙하고 무뎌져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은 왜 이랬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회복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는 데 책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과 기쁨을 원하는 데 엉뚱한 것으로 내 삶에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사하면 내게 주어진 축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주님은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내 청춘을 자 5절 후반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독수리같이. 이 독수리는요.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독수리 수명. 네? 독수리 수명은 70년이. 엄청 오래 삽니다. 독수리가 70년이. 이 독수리는요. 70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처음보다 갈수록 용맹스럽고 갈수록 폐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라는 이 독수리같이 이 단에 독수리가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독수리는 우리는 젊은 날에는 폐기 있고 용감하고 씩씩하다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폐기도 없고 약하고 어렵고 도움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폐기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내 영혼의 새로운 폐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새로운 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을 청춘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감사하면 얼굴도 바뀝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얼굴도 젊어집니다. 얼굴도 젊어집니다. 아이크림 바르고 이렇게 필요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바꿔줍니다. 왜요? 새로운 독수리같은 새 힘을 내 영혼에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요. 억수같은 장마비에 모든 새는 다 숨어버리는데 독수리는 창궁을 날아줍니다. 이게 독수리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자 같이 해볼까요? 감사하면 감사함은 독수리같은 독수리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늙었어요. 독수리같은 새 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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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감사하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독수리같은 새 힘을 날마다 날마다 공급하셔서 그 힘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이 멈추어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지금 감사와 찬양이 멈추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도함을 받았던 그 은혜가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자꾸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 은혜에 여러분이 익숙하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 생기게 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무감각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